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소개해 주시죠 네 참가 번호 3번 신승용씨입니다 콜센터 상담사를 하면서 역시나 가수의 꿈을 키워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곡 아시나요?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아시나요?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대 보면 자꾸 눈물이 났어 차마 그대 바라보지 못하고 웬명해야 하던 아시나요? 아시나요? 이렇게 아픈 내 마음 끝내 모르셔도 난 됐잖아요 그대하는 그리움의 힘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그대가 없으면 너무너무 없죠 너무너무 다시 태어나고 다시 떠나고 그대를 만났던 이 세상만의 멋을 없죠 여기 이 세상이 아름다워도 그곳은 그대가 없으면 그대가 없으면 그대가 없으면 가슴속에 맺힌 수많은 말이 영원히 이 세상이 없는 곳 그대가 머물은 흔적을 때 오네 그대가 머물은 흔적을 때 오네 그대가 머물러서